안녕하세요. CCM 반주법 강의를 맡게 된 오세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반주를 한번 해보고자 또는 기존 반주법의 실증을 느끼셔서 좀 더 세련된 반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강좌를 개설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음악을 접하는 데 있어서 또 피아노를 치시는데 또 특별히 이 반주라는 영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스케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음악은 어떠한 키가 있다고 말을 하죠. 또는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다장조, 바장조, 여러 장조들이 있는데요. 보통 요즘에는 C키, F키, B플래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음계라는 것은 음악 용어적으로는 음의 배열을 얘기하는데요. 또 지금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나간다고 생각하고 음이름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이름으로는 기본적으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도라는 음을 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 레는 D, 미는 E, 파는 F, 솔은 G, 라는 A, 시는 B, 다시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검은 건반이 있는데요. 도, 샵, C샵 또는 D플랫, 이걸 이명동음이라고 하죠. 도, 샵 또는 레플랫을 C샵 또는 D플랫이라고 하고요. 또 이것을 D샵, E플랫, 그 다음에 파샵을 F샵 또는 솔 입장에서는 내려간 거기 때문에 G플랫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솔 바로 위에 있는 것, 이 흑건을 G샵, 솔샵을 G샵, 또 A 입장에서는 A플랫, 그쵸. A플랫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위에 있는 흑건은 A샵 또는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음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B플랫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음이 기본적으로 12개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 도, 레, 미, 파, 솔라, 시 여기가 7개에다가 흑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12개의 음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스케일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메이저 스케일, 이 스케일에는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스 스케일이 있는데 메이저 스케일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C 메이저 스케일이라 함은 C가 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음악 시간을 거치셨는데요.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이런 음의 배열을 갖고 있는 것. 즉,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라는 음의 배열 특성이 도하고 레 사이는 온음입니다. 도하고 레 사이가 왜 온음이냐면 도하고 레 중간에 도샵이라는 흑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음 하나를 끼고 있는 두음 사이의 거리를 온음, 장, 이도라고 하죠. 그래서 도하고 레는 온음이고 또 레하고 미도 온음이 되야만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도, 레, 미 이런 음의 계단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미, 파, 시도는 반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하고 파 사이는 보시다시피 중간에 음이 없습니다. 미하고 파 사이는 중간에 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하고 파 사이를 두음 사이의 거리를 여기는 온음이라고 하지 않고 반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음 관계라는 건 이런 것도 반음입니다. 레하고 레샵. 왜냐하면 레하고 레샵 사이에 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샵하고 레샵 사이에는 오히려 레 라는 백건이 있기 때문에 이 두음 사이는 온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도, 레, 미, 파. 미, 파는 반음이고 내, 파, 솔. 이것도 노래가 되려면 온음이 되어야 되겠죠. 솔라, 라, 시, 시도. 그래서 이런 음의 배열상 미, 파는 반음이고 그 다음에 시, 도도 반음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스케일 톤으로는 1, 2, 3, 4, 5, 6, 7, 8 이라는 스케일 넘버를 붙였을 때 3, 4 즉 미, 파와 시, 도 이 7, 8 음이 두 사이의 거리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인 스케일을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 정의를 아셨죠. 그렇다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을 모든 12키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면 F 메이저 스케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F 메이저 스케일이라 하면 이 파라는 음이 도가 되는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도, 레, 미, 파. 왜냐하면 미, 파, 시도가 반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미, 파가 반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을 온음으로 치지 않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노래가 되겠죠. 도, 레, 미, 파. 그 다음에 다 온음. 솔러, 시, 도. 시도입니다. 이것이 반음이 됐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12 스케일들을 한 번씩은 다 그려보시고 또 중요한 것은 F 메이저 스케일은 시에 플랫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미, 파가 되고 여기는 자동적으로 팥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 메이저 스케일의 조편은 C에 플랫이 하나 붙게 되죠. 그래서 플랫이 하나 붙는, C에 플랫이 붙는 것은 즉 F 메이저 스케일이다. 그 다음에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이 B 플랫이라는 음이 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노래를 부르면서 음을 개명창 하시면서 또 접근을 하시면 음을 빨리 찾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도레미 다 온음으로 가다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C에 플랫에서 도로 가야지 온음이 되겠죠. 도레미, 미판은 반음이 되어야 되니까 반음을 가고 소, 러, 시, 시는 도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첫 음이 일단 B 플랫이다 보니까 당연히 C에 플랫이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에 플랫이 붙어야 많이 됩니다. 그래서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즉 C에서부터 C 플랫에서 C 플랫까지 가는데 미에 플랫 즉 C와 미에 플랫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이 두 개 붙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치시면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스킬로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플랫 붙는 순서는 C, 미, 라, 래, 솔, 도, 파 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치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E 플랫, 파, 솔, 라, 플랫, 시 플랫이 돼야지 또 여기 상태에서 오는, 오는, 반음,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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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이 돼야만이 도, 래, 미, 파, 솔, 라, 시, 루 이 체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C, 미, 라, 플랫이 붙는구나. 아하, 시, 미, 라 그렇게도 외우셔야 되고 그릴줄도 아셔야 되겠죠. 5선에, 그 다음에 5선에 플랫이 3개 있으면 이것은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지배를 받는 곡이구나 이렇게 감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스케일을 반드시 12키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스케일을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스케일의 한음, 한음의 3도씩 음을 수직으로 쌓은 것이 바로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아직 초반부에서 스케일을 완벽하게 다 외우고 지나가실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빈도수가 가장 잦은 키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랫 붙는 순서는 시밀 아래 솔드 파인데 샷 붙는 순서는 파도 솔레 라미심을 기억하시고 이 스케일을 열심히 양손으로 또 능력 되시는 분들은 한 옥타브만 치실 것이 아니라 4옥타브를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옥 39번에 이 스케일 넘버가 손가락 번호도 잘 나와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연습하시기 바라고 흑건은 플랫을 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1번을 치지 않고 2번으로 이렇게 엄지로 흑건을 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